흘러내리지 기름에 튀기는게 아니라 천천히 해줄게 고춧가루 다른데 가시면 다 기름에 튀길거에요 여기 기름이 하나 흘러내리지 않는거 보여주라고 해주세요 괜찮아요 텔레비전이 어디고 다 나왔으니까 텔레비전이 어디고 다 나왔으니까 현전문고를 여기 전혀 안해놨은거지 그런거 뭐 KBS 뭐 6시 내부양고 팽팽종고 뭐 다 나와있어요 대전의 뭐 아침이 뭐 이런거 다 나왔어요 음 음 음 뭐 도둑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고춧가루